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최고로 잘 치기 위한 최적의 스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으시죠? 스윙을 잘 하려면 주관적인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과학적인 이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나 골프 방송에서 골프 레슨을 자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방송 대부분은 자기에게 맞는 방식만 설명하기 때문에 원숭이 동작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동작들이어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좀 더 받아들여야 정말 잘 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최근에 컴퓨터 기술 발달로 골프 스윙을 로봇 분석하여 최고로 스윙을 잘하기 위한 결론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움직여야 하는 신체 부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정도와 순서를 항상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별 생각 없이도 스윙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잠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샷이 망가지고 맙니다. 골프 치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에 도통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로봇 스윙 분석은 세계적인 프로들의 평균적인 자세를 로봇 분석한 내용으로 어디를 어느 정도와 순서로 움직여야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습 자세를 취해보면서 완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드레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진은 이상적인 어드레스 자세를 그린 것입니다. 한쪽 골반이 3도 가량 올라가고 몸의 무게 중심점은 배꼽 부근에 있으면서 양발 중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골프 교습선은 70% 정도가 이 백스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잘해야 스윙을 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스윙하는 사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스윙하면서 오른 허벅지를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펴면서 백스윙을 완성할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스윙하면서 손이 허리 높이에서 몸 중간 부근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가급적 오른 허벅지를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급격히 빨리 많이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적당한 속도로 알맞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 허벅지를 알맞은 속도로 펴면서 백스윙하면 척추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목의 위치는 어드레스 때보다 약간 높아지면서 목표 쪽으로 약간 이동하게 되어 강력한 꼬임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력점은 배꼽 근처에서 왼쪽 사타구니로 옮겨가면서 주른발 등을 키리켜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압력점과 무게 중심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만 여기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다른 방송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오른 무릎을 알맞은 속도로 적당히 펴면서 백스윙을 완성했다면 백스윙 탑 위치에서 왼쪽 골반이 목표 쪽으로 올라간 3도 각도가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땅을 향하게 됩니다. 머리 위치는 반대로 목표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파워를 모을 수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 오르면서는 몸의 압력점은 무게 중심과 같아지면서 배꼽 근처로 다시 이동하여 양발 가운데를 가리킵니다. 이 사진은 다운스윙에서 손이 허리 높이 위치에 다다른 사진입니다. 백스윙하면서 오른 허벅지를 세웠기 때문에 다운스윙에서 다시 주저앉듯이 스쿼팅을 꼭 해야 합니다. 파워를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몸의 압력점은 오른쪽 사타구니 쪽으로 이동하여 양발 중간 지점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을 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팩트 순간 머리와 골반은 반드시 공 뒤에 머물러야 합니다. 스윙의 대원칙입니다. 어떤 스윙 스타일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때 손은 반드시 공보다 앞쪽을 지나서 임팩트해야 합니다.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한다고 해서 손이 공보다 뒤쳐져서 임팩트하면 체중이 실리지 않아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손이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클럽헤드가 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의 순간에도 여전히 압력점은 오른쪽 사타구니에 머무르면서 양발 중간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자주 체크하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스윙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세우면서 백스윙을 완성할 것인가를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백스윙이 최적화되었다면 머리 위치는 백스윙 탑에서 약간 높아지면서 목표 쪽으로 움직입니다. 또는 백스윙에 가는 동안 압력점은 왼쪽 사타구니로 옮겨가서 오른발 등을 가리켜야 합니다. 다운 스윙하면서 압력점은 오른발 사타구니 쪽으로 옮겨가서 임팩트까지 양발 중간을 가리켜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백스윙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세우면서 백스윙을 완성할 것인가를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백스윙이 최적화되었다면 머리 위치는 백스윙 탑에서 약간 높아지면서 목표 쪽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백스윙에 가는 동안 압력점은 왼쪽 사타구니로 옮겨가서 오른발 등을 가리켜야 합니다. 다운 스윙하면서 압력점은 오른발 사타구니 쪽으로 옮겨가서 임팩트까지 양발 중간을 가리켜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짧은 쇼츠 동영상으로 저희 해지양이 설명했습니다. 해지의 쇼츠 동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